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한 해도 이제 마감하고 2023년 새해 저희 교회에서는 감사함을 넘치는 해로 그렇게 정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고 여러 가지 참 나라에도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 가정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서서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 우리가 23년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좀 보람 있고 또 의미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담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 우리 안에 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분은 바로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자기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한해를 보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가르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그 강림하심이 있은 그 후에 초대교회에서는 그 기록된 문헌에 따르면 성령에 대한 임재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성령이 없다면 복음은 생명이 없는 것은 문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리는 꽹다리에 지나지 않아요. 바로 성령이 말씀과 함께할 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없는 교회는 단순한 하나님의 제도일 뿐이에요. 의식과 형식만이 남았을 뿐이라 이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그저 군림하는 것으로 밖에 되지 않아요. 성령이 없이는 또한 성교라는 것은 행위일 뿐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의 노예일 뿐이야.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리로 활기찰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하시고 복음은 생명의 힘이 되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권위가 서는 자유로운 성김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성교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축제가 될 것이며 성만찬 예식은 과거에 대한 기억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예식이요. 사람의 행위는 신성한 행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같이 성령은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임자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찬양하고 참매하는 것 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3년은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그것은 100% 정말 개수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간하면 80 요새는 강간하면 90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수하시는 세월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삶은 하나님이 임자하시고 인정하시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가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육신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은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로 육체와 육신을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그것을 소마라고 합니다. 몸 하나님의 전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거하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나 육신은 사르코스 이것은 영어로는 플래시 예요. 옛사람 옛 정력에 따르는 그러한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력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가 사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육신을 죽이는 거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은 영적인 그리시도인이 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은 항상 성령님과 연합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영을 통해서 기도하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송신하는 송신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영을 건드리지 못해요. 영은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영에 속한 그러한 몸과 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육신이 있는데 그 육신이 죽어지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력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추구하는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영이 추구하는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 어디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영의 소역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의 소역은 바로 성령의 소역인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네오 프로네오 이 프로네오라는 그 말은 자신의 지식과 감성과 의지적인 것 이것은 바로 혼적인 기능에 속하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지정의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임을 받을 때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중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보금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작한 병든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귀의 눌린자를 고치셨어요. 이것이 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 받으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이 예수님의 삶속에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밟아버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속에 나타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역사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역사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여러분 잘못되면 미혹될 수가 있다니까요. 마귀는 뿔 달리고 시커멓게 생겨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아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이것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루시퍼 사단이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니까 원래 사단의 이름이 개명 성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뜨는 별이라 이거야. 이와 같이 빛을 가장하는 탁월한 그러한 재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을 가장하는 그 흑암의 권세 역사는 첫째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새해가 되면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토종 비결도 보고 올해의 운세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죠. 과거에는 토종 비결 딱 빼놓고 그냥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시나 꿈으로 어떤 오늘 한 해 동안에 있을 보여주시겠나 아니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겠나 또 어느 누구에게 가서 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 가서 오늘의 아니면 올해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가는 사람 나는 많이 봤어요.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 대해서 다 예언 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여러분 꿈이나 환상은 하나님께서 물론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구의학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다 이루어져 선지자 시대가 마감이 됐어요. 제사장 시대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많은 제사장의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성령의 기름 부분이 임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제사장 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모두가 다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을 전할 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때가 바로 지금 때가 아닙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꿈이나 환상 이런 걸 저도 그런 꿈을 많이 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꿈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을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조금 기분 나쁜 꿈 알 수 없는 그러한 꿈 이러한 꿈에 의존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그냥 왔다 왔다 이거 전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경에 뭐예요? 저자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된다 이겁니다. 바로 그것이 히브리스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녀의 상속자여 그로말미야마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임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름붐받은 종을 통해서 말씀 전파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강의하고 그 말씀으로 건면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속에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레마의 말씀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시는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어로는 스포큰 워드라 음성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박 목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보고예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된다 이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경고하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원했다 이거예요. 두 번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막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니아인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곳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을 환상 중에 봤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바로 로마를 향하여 유럽을 향하여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이 됐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가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니까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그것이 아닌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환상이나 꿈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불순종할 때의 그러한 하나의 방법으로 옵션으로 되는 그런 것인 것 밖에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러한 것들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괜히 이러한 꿈꿨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려나. 이런 생각 그건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잘되기를 원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려고 하고 회방하는 뿐이야. 그런데 주로 어떤 역사를 하느냐. 꿈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불안을 줄 수가 있어요. 다 무시해버려요.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 확신하는 거야. 의심되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 여러분 이 분별은 생각을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내게 어떤 생각이 왔는데 그 생각이 하늘에서 온 것이냐. 바로 성령께서 주신 것이냐. 아니면 그 생각이 아래에서 온 것이냐. 이거 분별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잘 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분별하라 그랬지 비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흑암의 역사라고 생각이 되면 분별이 되면 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생활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삶이에요. 미련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없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오는 그 생각들이 분별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든지 또 어떠한 하나님의 종이든지 우리가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이름은 교회라고 하지만 이단에 속한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곳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는 것인가 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령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일종의 최면인 경우가 많이 있다. 마인드 컨트롤 암시를 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 그 정신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여사의 말로 뭐라고요? 가스라이팅을 한다. 그 생각을 주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의 효과라는 게 무섭습니다. 광고를 이렇게 띄우면 그 광고를 읽은 사람의 약 20% 정도가 물건을 산대요. 통계적으로 그러니 얼마나 그게 효과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킬 것인가. 베레야 사람들은 고상했다고 그랬어요. 노업을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전하는 그 말을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성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들려지는 말씀을 그저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좋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그것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조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의 특징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머리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뇌 브레인 워시라고 그러죠. 이 세뇌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외부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자기의 어떠한 이성과 의지를 차단하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 그러니까 그 교육 받은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것을 비판하게 되면 굉장히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어떤 벌을 가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생각이 철학이 어떠한 사상이 그 사람에게 주입되도록 한다니까.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주기도문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과 똑같아요.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 정신조절 수법은 주로 이러한 그 이단 교주들이나 사상가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의 하여금 자기의 노예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공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서나 지역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외에 아무데나 성경공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공부 잘못하다가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봤어요. 또 어떤 지폐 아무데나 가서 성령 지폐라고 하면서 귀신을 받아오는 그러한 사람도 많이 봤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과 소위 말하는 최면 자기암시 마인드 컨트롤 명상요법 뇌호흡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인가 거긴 딱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지가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의지를 침범하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주입식이 아닙니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어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성으로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 그래서 그 분별한 것을 내 의지로 받아들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다니까. 그러나 체면요법과 같은 것. 담배 체면요법으로 담배를 끊는다 그런 거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담배를 피우면 뭐 구역질이 나고 뭐 담배를 피우면 내가 어지럽게 되고 몸이 상하고 이런 걸 자꾸 암시를 주면 실질적으로 담배 연기만 맡아도 진짜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암시를 통해서 그것을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 안에 뇌의 어떤 신경회로를 주관하는 것 그 암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마약처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지 아니 암시를 받지 아니하면 그것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꾸 어떠한 마약을 주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어떠한 기분 좋은 것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집회에서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마약처럼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평안이 있고 기분이 좋지만 집에 가면 또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집회에 가야 돼.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막 그 기분 좋은 쾌감이 다시 오도록 성령의 불이 내리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성령의 불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라 그걸 추구하게 된다. 그러면 또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내 몸과 마음이 그냥 시원하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집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또 불안해지고 마음이 그냥 괴로워지고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지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 이런 걸 먹기 시작하면 기분이 업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걸 안 먹는 날은 쭉 쳐져가지고 코가 빠져있어요. 매사에 힘이 없어 그냥. 어저께 잠 못잤나 왜 그래. 폼은 약이 없어서 약을 못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뿐만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률이 엄청나게 높아져 합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최면이에요. 거짓 최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직접 좀 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신다 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어린 아이일수록 글씨가 보는 게 많아요. 아니면 영상을 보는 게 많아요. 그림책이 많아요. 그림책 보는 게 많잖아. 그리고 점점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림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야. 글씨로만 써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도 이와 같이 어떠한 암시 효과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글씨를 보게 되면 그 글씨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신가 아닐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 의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글씨의 내용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상을 보는 건 위험합니다. 여러분 영상은 강압적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지 않고 그것은 일종의 우리의 신경회로를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야 돼요.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의지를 억제함이 없이 인간의 내면에 감동과 도전과 동기부여를 주시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참 고넬료로부터 고넬료에게 각이 부름까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그는 어떠한 환각 상태에서 본 것이 아니라 뚜렷한 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머리로서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그런가하여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그걸 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TV나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책을 좀 보세요. 책을 책을 보면 별로 재미는 없지만 사실은 성숙한 지식인들은 책을 보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보면 좀 수준이 낮은 신문들은 그림천지야 그냥 그림으로 도배했어. 그런 선정적인 그림이야. 그러나 사이트지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림이 하나도 없어. 전부 글씨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지식에 많이 배운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고 지성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신문을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 인격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성과 감성이 조절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의 10중 8구는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예화가 될 수 있어요. 중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을 그냥 미역하여 그것을 강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여러분 음성을 듣는 자라는 게 그러면 나는 그 음성을 안 들리는데 그걸 뭘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음성을 듣는 다는 것은 우리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를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일곱 교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성령의 안약을 사서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고 보청기를 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서 여러분의 귀를 밝게 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좀 잘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필사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필사하죠. 그 필사라는 것이 그걸 듣고 보고 또 직접 손으로 그야말로 전인적인 거에요. 전인적인 거에요. 전인적인 말씀을 묵상한 것뿐이 아니라 손으로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저는 의과대학 공부를 할 때 이 노트 교과서를 잘 베끼는 걸 많이 했어요. 그걸 나는 누구한테 봤냐고 내 독일 친구가 그걸 하더라고 너 이거 교과서를 이렇게 다 베끼어 봐 그러면 잘 잊혀지지 않는데 해보니까 맞아요. 그게 성경을 필사하는 거 성경을 써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삶속에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 전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전파자를 통해서 예수 크리스도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목사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아멘합니까? 바로 이 박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 때문에 아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아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하시는 성령께서 이 종에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진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와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바로 로고스예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하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야. 우리가 사는 것은 로고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레마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말 별로 대답이 없어요. 있다면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건강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의 법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것이에요.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이 성경을 내가 들으면 중력의 법칙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노면은 그러나 이것이 들려올랐을 때는 바로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인력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올리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 내가 시행하리야.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줄로 우리의 식구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크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가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고 같은 식구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바로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마귀의 미혹에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크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면 양들이 줄줄줄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크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다면 바로 크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그야말로 나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크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면하러 오신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의심을 버리라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분열과 시기와 쟁투를 까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간합니다. 여러분 23년 이제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해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염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치되 더욱 풍성하게 넘치는 거룩한 성도의 삶 천국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여 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늘림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대인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건동으로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